이번에도 도망치는 미션인가? 아니겠죠. 문 열어. 포드가 온다. 얼마나 많이 오는데? 뭐라고? 그룹일 거 아니야. 이번에는 습격하는 거예요. 당장 문 열어. 좀비의 시간이다. 같은 애들을 풀어소라. 아이, 또 불이다, 불. 일단 문 여는 거는 탱크로 탱크로 문을 열 수 있겠죠. 침을 뱉어볼까? 일단은 위로 보내고 매너가 좀비를 만든다. 제이제이 프롬더콜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위로 올리고 도전과 제가 침 안 뱉는 거였어요. 여기서 애들 점프 간다. 스나이퍼 저격. 역저격 간다. 역저격 간다. 역저격 간다. 어, 방향이 반대쪽인데. 아, 이렇게 하면 뒤로 돌릴 수 있나, 혹시? 아니겠지. 침이나 뱉어. 죽었... 죽었나? 죽었고. 아휴, 한 방에 안 죽었어. 침 한 번 더. 아이고. 음... 한 번 더. 아휴, 그냥 많이 쏴 엄청 쏴. 아휴, 정말. 아휴, 탱크로 바꿔서 침 뱉어야겠다. 거대한 침 갑니다. 얘들 다 돌려받고. 야! 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아이, 저, 저, 저거. 아니, 아휴, 씨.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저기로 올리고. 얘들이 달린다고 해서 안 죽진 않겠죠? 점프로 피할 수 있나? 아. 아, 미안해, 좀비들아. 그래서 모이게 하고. 침을 또 뱉읍시다. 뱉다 보면 언젠간 맞겠지. 여기다. 자. 아휴, 씨. 탱크로 만들어서. 거대한 침을 뱉읍시다. 간다. 깔쌈하게 슛. 깔쌈하게 슛. 요시. 당했죠. 이제 역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쟤들은 필요 없어. 자, 이제 싹. 조젓. 잠깐만. 이거 쟤는 어디서 나왔대? 아, 죽었나? 살아있니? 아휴, 잠깐만. 어, 저거를 어떻게 하지? 저거 위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좀비를 얻었을 때 여기서 탱크 만들어서 저쪽으로 싹 쓸었어도 되겠다. 이번 탄 조금 조진 느낌은 나는데 일단 이거부터 돌려받고 저거 감염이 됐으니까 저기서 한 번 폭발을 일으켜보죠. 이거 탱크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 탱크 만들어도 되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실패야. 일단 여기 탱크가 돌아오면 일단 여기 탱크가 돌아오면 아휴, 여기로 못 지나가지. 실수했네. 얘들 다 돌려받고 아, 다 돌려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어, 얘 혼자 어떻게 진행을 해보죠. 또, 시키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스나 맞고 죽을텐데. 아, 못했어. 어차피 망했는데. 진짜 망했네. 위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뒤로 보내고. 여기서 위로 보내고. 점프. 여기서 노점프. 이렇게. 그냥 여기서 보트리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점프들을 만들어서. 아예 안되네. 여기서 그냥 달리기 만들고. 여기서 탱크 만들고. 달리기로 한방에 돌파합시다. 터져요. 여기 깨어나면 터뜨려주고. 감염. 달리기. 아, 죽었네. 그래도 이제 뚫렸으니까. 탱크가 탱크나 크롤러 같은 것 같아서. 탱크가 좋긴 한데. 저거 수납 맞으면 결국에 탱크도 죽어서. 터뜨려주고. 탱크 만들고. 저기도 뚫어야 되는구나. 열어주고. 여기 탱크 만들고. 밀고. 아씨. 얘들 좀 돌려받아야겠다. 여기도 달리는 거 만들어주고. 여기도 달리는 거 만들어주고. 흠. 흠. 잠깐만. 쟤 왜 저렇게 세냐. 침 한 번 뱉어주고. 쟤는 죽을려나. 여기 폭발. 잡았네, 근데. 아휴, 스나이퍼. 아니, 저기 있는 스나이퍼가. 아휴. 오. 저기까지는 침을 못 날리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DNA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유 잠깐만 여기서 폭발 한번 일으키자. 감염 됐고 여기 애들 죽음 돌려받고 아유 어렵냐. 탱크 만들고 조금 돌려받고 이제 보급도 끊겼고 애들 다 돌려받고 달리고 아유 저기 스나라도 없으면은 조금 애들을 쌓아보겠는데 얘 바로 터뜨리고 이렇게라도 진행해야지. 좀비된 아인슈타인 과학자는 안때리는게 좋아요 버그때문에 학살해요. 터뜨리고 여기서 한번 터지고 아유 못 맞췄네 침이나 뱉자. 좀비는 여기있는게 다네요. 제가 갖고있는게. 침 뱉고. 일단 DNA는 얻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저 스나이퍼를 감염시킬까 아니면은 총 들고 혼자있는 애들이 없죠. 아 여기 있구나. 쟤들 감염시키면 진행할 수 있긴 있겠다. 여기부터 감염을 시킬까. 그러면 얘들은 그냥 돌려받고. 목표가 저기 들어가는거죠. 여기 완전 벌판인데. 어떻게 저거를 다 뚫지. 탱크침은 애초에 연기라서 근간 벽바닥에 탱크 침 부리면 그 연기가 침투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어요. 여기서 탱크 만들어주고. 점프. 여기서도 점프. 다시. 쭉쭉 진행합시다 여기서. 음. 여기도 열 수 있고. 여기서 싹 다 긁어모아서. 저거 스나이퍼 어떻게 처리하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 근데. 지금까지 죽은 것도 다 스나 때문에 죽었는데. 죽는 것도 다 죽었는데. 저거를 죽는 것도 다 죽었어요. 저거 무시할 때라고. 저거 무시할 때. 저거 무시할 때라고. 제거할 때랑. 저거 무시할 때랑. 도망치고. 아기 때문에. 도망치고. 도망치고. 저거 무시할 때랑. 도망치고. 도망치고. 지금 금간 곳에 탱크 침 부려봐요. 여기서 폭발시키고 애들을 모아야겠다. 침 뿌리고 앗 왜 내려오냐 쟤는 쟤도 내려오나? 아 여기에다가 탱크 만들어서 싹 정리하고 아 왜왜왜왜 쓸모없는 것들 흠 위로 올려서 쟤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아이구야 저 수나가 제일 문제야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됐고 애들 위로 올려야지 아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위에만 뚫을 방법은 없나 아 잘못 눌렀다 얘들 죽겠는데 위로 올려주고 발전기 부수고 잠깐만 열렸잖아 여기 탱크 만들어서 여기 탱크 만들어서 한발 쏘고 돌진 돌진 아 얘도 죽는다 여기 좀비 됐고 달리고 여기 탱크 만들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끝이겠지? 끝! 여기 좀비들 잘 놀고 있구만. 엔딩만 보면 됐지. 매너가 좀비를 만든다. 포스전인가? 일단 기믹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냥 때리면 되는 건가? 아이고 여기 엄청 어려운데요. 한 방이네. 아 잘못 올렸다. 일단 폭탄 딜이라도 해볼까? 침 뱉으면 어떻게 되지? 침 뱉는 건 효과가 없네요. 그리고 좀비 났었어. 다시. 일단은 폭발 딜을 계속 넣어볼까요? 폭발 덜고 달리고 폭발. 아 늦었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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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당해야 겠지요. 버그 없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 버그 적은 게임은 있겠지요. 다우고. 아이고야. 큰나게 떼굴떼굴 굴러드네 저거 아유 좀비 다 썼다 다시 저거 구르는게 되게 빡세네 점프대 만들고 탱크 만들고 아씨 늦었어 점프들을 약간 빨리 만들고 위로 띄우고 탱크 만들고 젠장 이거 먹고 체크 만들고 먹고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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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오나 끝까지 오네 침도 데미지 입나 데미지 입네 흠 오버로드 만들고 오버 저거 두개 내려주고 아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니면 맨 처음에만 폭발 데미지 입나 맨 처음에는 폭발 데미지 분명히 있었는데 다 구르고 나서 더 때려야 되는구만 그냥 침이나 졸라먹어 그냥 침이나 졸라 먹어 흠 큐완 받고 죽고 애들 터뜨리고 침 쏘고 침 쏘고 침 쏘고 이승 침 쏘고 아 쥬고 터뜨리고 아유 죽는다 죽고 위에 거 떨어뜨리고 침 쏘고 침 쏘고 돌려받고 침 뱉고 침 또 뱉고 침 또 뱉고 달려가서 저거 먹고 침 뱉고 침 뱉고 음 죽고 한 마리 살렸다 침 뱉고 터뜨리고 침 뱉고 죽고 달리고 탱크 달려 아이고 실패 음 죽겠는데 점프 두 마리 살렸다 번지고 얘 달리고 저거 먹고 침 뱉고 아 잠깐 점프 으악 간다 막타 요시 침만 뿌려도 잡긴 잡는구만 더 커짐 오오 잘생김 눈알 눈알 빠짐 크고 못생겨졌어요 디피트 파이널 보스 챌린지 야마게돈 3분 15초 이내에 깨세요 뭐 이것도 침 뱉으면 데미지 들어가나 어디 때려야 데미지 들어갈까 눈알 눈알 눈알을 때리면 저 밑에 저게 열리는데 저거를 때려야 되는구만 배꼽같이 생긴 거 침을 좀 뺏고 여기 가면 어떻게 되지 죽나 그냥 죽네 음 눈에 침을 뺏고 탱크로 만들어서 때리면 안 되나 아 얘 못 맞췄어 사실 그러면은 일단 침을 뱉어 한 번 더 뱉어 여기에서 오버로드 만들고 탱크 만들고 좀비 몇 마리까지나 오는지는 안 나와 있을걸요 달리게 하고 침 뱉고 위에 잠깐만 달리게 하고 위에 저거 먹고 아 늦었네 늦었죠 다시 뒤로 보내야겠다 위에 침 뱉고 위에 침 뱉고 음 저거는 피했네 일단은 위에 거 두개 내려놓고 저거를 때리면 다시 나오나 애들 다 탱크로 만들어줘야겠다 침을 뱉어서 눈 때려주고 아 에임 뭐야 다 죽었네 다시 탱크 만들고 달리고 탱크 여기에다가 또 달리기 만들어주고 침으로 눈 맞춰주고 이제 탱크들이 달릴 겁니다 잠깐만 눈 아직 더 맞춰야 돼? 잠깐만 문 열어 문 열어 임마 열 흘렸다 근데 적이 닿으면 죽는구나 자폭 테러 잡았나? 한 대 더 맞춰야 되네 피는 거의 다 깠는데요 이거 말고 저거 쏘라고 일단 뒤로 날려보내서 살아야겠다 아잇 업적 못 깼잖아 이제 저거 열고 이제 저거 열고 저거 한방 맞추면 끝이잖아 변신하나 혹시 변신하나 혹시 피 채우네 어 이 저게 그냥 다운패턴인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해서 풀피가 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한 번에 뱉어도 데미지가 들어갈까? 들어가네. 일제사격. 아 이거 다 돌려받을까? 아 됐어. 아 몰라 환불해줘. 쏘고. 저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한 번 더 쏘고. 응. 집중사격.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고 그냥 달려가서 자폭하는 게 더 세지 않을까. 달려. 안 돼. 문 닫았죠. 눈이나 때립시다. 우엑 포한다. 싹쓸이 하고. 아니면 저거 배꼽을 없애고 나서 좀비를 저 안에 넣어야 되나? 탱크 만들고. 탱크 만들고. 던지고. 침 뱉고 또. 이렇게. 달리고. 얘들도 달리고.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아이고. 늦었다. 침 뱉는. 일不用. 이건 bleed lit. 한 번 더. 빨리 눈 때려. 한 번 더. 아이고. 음. 안 맞는지. 터져 달려 저걸 때리는게 아닌가 뭘 때려야 끝나는거지 아니면 저거를 한번 더 해야 되나봐요 그냥 2페이지인가봐 한도에 달려 아 잠깐만 이러면 끝이잖아 그냥 아 와 저기도 쏠 수 있구나 그건 몰랐네 어 어렵네요 이런 글쎄요 저거 스위치를 눌러도 별로 달라지는게 없더라구요 아 문 열어 인마 문 열어 문 열어 열렸다 달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만드는거지 왜냐면 깨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깨는건지 게임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면 그냥 저거 두번 때리면 깨지는게 맞겠죠 첫번째꺼는 그냥 연습게임이고 그냥 단순히 2페이지인가봐요 다른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게 있는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좀비 나이트 테러 타임어택도 해보주 편안이나 굳이 하고싶지 않네요 아유 뭐야 좀비 안나와 뭐야 좀비 안나와 저 스위치를 켜면은 좀비가 안나오는건가 일단 스위치 안켜고 갈게요 그냥 두번 잡는게 맞나봐요 아 애들 다 돌려받아야겠다 아 입 벌려서 피했어 맞아 이 녀석아 뭐지? 왜 이번엔 좀비가 안나왔지? 원인을 모르겠네 피를 한 칸 깎아야 좀비가 다시 나오는 건가? 말해도 되냐구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헤맬때는 또 헤매하죠 두 번 때리는 거 아닌가? 딸리고 저녁 메뉴 알려달라구요? 고기 드세요 제 저녁 메뉴 물어보신 거 아니죠? 눈알 쳐져라 탱크로 바꾸고 눈알 때려주고 눈알 터져요 눈알 터져요 아 눈 감았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달리는 걸로 바꾸고 이거 위에 거 먹고 나머지 애들도 집중 따불을 칩시다 저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죽는구만 뭐 당연히 죽겠지 흠 흠 그 다음 주에 만나요 뒤크로봄이 아유 피 깎아야 다음 좀비 나오는디 다음 좀비 나오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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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나 먹어라. 하나. 하나. 폭발할 때 연속으로 누른다는 게 뭐예요? 폭발을 여러 개 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 개 폭발하면 데미지 다 들어갈걸요? 한 번에 한 줄 깎는 거요? 큰 좀비 더 트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다 죽는다. 니들 다 뒤로 빠져. 달려. 안 돼요. 저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저걸 피할 수 있나? 맵 끝까지 닿는데? 아마 탱크 같은 거 터트리면은 한 번에 왕창 달게 할 수 있을걸요? 벌써?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크롤러 벽에 붙였어요. 뭔가 극한생손인데? 눈알 극디라고? 눈알 극디라고? 눈 감는다. 아니네. 한 번 더. 이제 달릴 준비하고. 눈알 두 대 더 때리고. 아직도 안 돼? 눈알 두 대 더 때리고. 아 언제 열어주냐? 이제 입 열죠. 아니네. 아니었어. 아니었어. 한 대 더 맞어. 아이고 뭐야 쟤. 눈알 두 대 더 때리고. 한 대 더. 간다잉. 터져. 다 터져. 빵할 것. 빵할 것. 저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죠. 나온다 나온다. 아줌마 여기 좀비 죽어요. 아줌마 여기 좀비 죽어요. 저거 먹고.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그런가 보다. 안 뱉을 때는 눈 때려도 소용이 없구나. 아줌마. 이거 이래. 쏘면. 죽겠죠.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안 죽었네.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다 죽는다. 안녕. 아.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소리 지를 때. 아니. 제 짐 뱉을 때. 눈 아래. 두 발. 열리고. 그러면은. 이걸로. 좀비 던지고. 터뜨려. 이제 그만 던지고. 이거 소리 지를 때. 한 발. 두 발. 두 발 쏘고. 아. 눈 감았다. 눈 떴죠. 한 발. 두 발. 애들 교환 받고. 이제 다시 좀비 던지고. 좀비 던지고. 이거 위에 거 내려다야겠다. 위에 거 내리고. 이거 터뜨리고. 스위치 누르고. 왜 좀비가 더 안 나오는 걸까. 왜 좀비가 더 안 나오는 걸까. 나왔다. 스위치 눌러야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 한 발 더 맞추고. 탱크 만들고. 탱크 만들고. 탱크 달려. 간다 자폭. 안 돼 늦었죠. 안 돼 늦었죠. 늦었죠. 침뱉고. ? 탈려고. 터뜨려. 아니. 침 뱉고. 스위치 누르고 좀비 다 썼네 이제 일단 한 줄 깎아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괜찮아 일단 달려 때리고 저거 때리지 말자 저거까지 때리고 탱크 만들고 침 좀 뱉어볼까 한 발 두 발 아 너무 빨리 맞췄나보다 한 발 두 발 달리고 잠깐만 잘못 맞췄네 한 발 두 발 이런 폭발 폭발 아 왜 안 돼 왜 안 된대 한 발 한 발 두 발 내리고 아나 다시 해 다시 해 한 발 한 발 두 발 탱크 탱크 만들고 이번 턴 그냥 넘기고 이번 턴 그냥 넘기고 이번엔 저거 쏘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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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서 애들 뭉치게 하고 지금이다 눈에 한 발 두 발 야 야 한 발 더 맞어 그리고 여기서 달리게 하고 다 터뜨려 이러면 금방 깎죠 대괄구 탱 탱 탱 탱 탱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저거 눌러볼까 야 아니면 저 위에 있나 아니면 저기 뒤에 문이 있나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죽는다잉 달려 너라도 살아야해 너도 안돼 달려 에잉 솔로는 절대 못 죽인다고요? 탱크 만들어야 되나보다 달리고 탱크 만들고 눈알 때리고 달려 어 안 열어주는데 오 오 풍열이야 아 저렇게 패턴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저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저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지 터뜨려야 되나 오버로드에 집어넣어야 되나 아 일단 저거 토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한발 두발 너무 빨리했다 한발 두발 아이 눈 떠 눈을 떠요 한발 숙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숙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일단 제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나오긴 합니다 한발 두발 달리고 아 잠깐 잠깐 터뜨려 터뜨리면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네요 아니면 3페이지까지 있는건가 여기 오버로드 만들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이번에 눈알 때려서 아야 죽이면 어떡해 아휴 그래 지도 못 꼭 살아야 될거 아뇨 버튼 누르고 한발 두발 아이 눈좀 떠 달리고 달리고 야야야 한발 두발 한발 더 맞추고 DNA없네 한발 더 맞추고 달려 달리고 아 오버로드 만들고 아 잘못 눌렀네 오버로드 만들어야 되는데 퍼뜨려 닉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갔어 잘못 눌러가지고 저거 다 오버로드 만들었으면 데미지 얼마 정도 들어갔을텐데 침이라도 메타 줄까 퍼뜨려 버튼 누르고 넥 온주가 더 필요합니다 나 죽는다잉 버튼을 잘 눌러주면은 아 버튼을 잘 눌러주면은 버튼을 잘 눌러주면은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제가 눈을 천천히 뜨네 포물선을 그리면 안 될까? 안 됐다 아니 저거는 피하기 어렵잖아 아니면 진짜 크롤러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뒤로 올려서 피합시다 응? 지금이다 이 때를 노렸어 두 대 때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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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아 이번에 깰 수 있겠죠 달리고 첫 페이지는 첫 페이지는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페이지에 탱크 만들고 오버로드 만들고 아니 쟤도 탱크 만들어버렸네 오버로드 만들고 모으고 그 위에 깨고 한 발 두 발 한 발 아 너무 빨리 맞췄나봐 한 발 두 발 그리고 이거를 달리는 걸로 바꿔주고 얘도 달리고 얘도 달리고 핏 맞췄네 한 발 더 이제 바로 터뜨릴게요 이제 바로 터뜨릴게요 이거 위에 거 부수고 얘도 터뜨리고 아유 이런 뒷거 맞추고 한 발 두발 눈깎고 있네 맞추고 팀으로 잡을까 다시 할까? 다시 할게요. DNA 너무 많이 날렸어. 일단 처음 공격은 넘기고 오버로드 달리기 눈 1대 눈 2대 처음 공격 넘기고 그 다음에 탱크 만들어서 1대 2대 너무 빠른가 이거? 너무 빨랐네 됐다 1대 2대 근데 탱크 죽겠는데? 탱크 죽었네 벌써 하나 둘 아휴 그냥 탱크만 3발이 자폭시키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했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되겠죠 갑시다 음.. 첫번째 테이즈 그냥 넘기고 한 발 한 발 두 발 그리고 탱크 3마리 만들고 지금이다 한 대 한 대 두 대 애들 달리고 음 위에 거 먹고 음.. 잡았어요 음.. 잡았어요 아휴 저거 너무 빨리 눌렀네 아휴 저거 너무 빨리 눌렀네 아휴 얘 죽겄다 침 뺏고 주고 빗나갔네 자 이번에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고 토할 때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두 대 쏘면은 멈추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애들 달리게 하고 아 그래도 데미지 들어가겠죠 한 번만 더 하면 돼 섬에 눈 감고 있다가 아 잠깐만 저거 눌러야 돼 아 빨리 감기 합시다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한 대 두 대 쏘고 내려온 애들 달리고 달리고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 너무 빨리 터뜨렸네 음 눈 감고 있다가 음 저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눈 뜨면 눈 뜨면 네 눈 좀 떠라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한 대 두 대 네 애들 애들 달리고 오버로드 만들고 다 됐어 됐어 이번 터내 잡는다 다 터져 예 어 후아 이제 한 스테이지 더 남았나? 그게죠 아마 마지막 스테이지일 거예요 뭐야 생존자야? 뭐야 뭐야? 영어했어? 줄리엘 스위트하트 레이슨 하나 생겼네요 감동만 알 수 있구나 쟤들은 감독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데 왜 저렇게 평화롭지? 끝인가? 엔딩인가? 아니면 다음 라운드가 있나? 두퐁ение 지금까지 좀비라이트 테라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생했나요. 재밌게 게임했는데 뭐. 잘 만든 게임이네요. 가격도 지금 75% 세일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조금 군데군데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네 레밍즈, 레밍즈 생각도 나고. 퍼즐을 다양한 방향으로 풀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아요. 한 가지 퍼즐이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재밌었고. 퍼즐 난이도도 적당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제가 한번 퍼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건 그냥 한 말이고. 퍼즐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 모드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챌린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더 찾아봐야겠죠? 요건 스탯. 뭐야. 아직 10개 안 했어? 커뮤니티 레벨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 아직 문호커스 안 했잖아. 사실 엔딩이 아니었던 거임. 피피. 피피.